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기를 먹어도 되냐 대부분의 그 시절에 유통되는 고기들은요 우상에게 한 번씩 받쳐진 그런 우상 숭배된 죄물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대답을 사도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먹어라 믿음이 없어서 약간 찝찝한 사람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여라 이렇게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통해서 나의 그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시험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가장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날에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안 좋은 상황에서 유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강단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죠? 주일 아침에 주일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이 주일이지 하는데요 특별히 매주마다 52주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피곤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졸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익숙해요 말씀을 기록하는 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단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예원의 선도님들에게 성룡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덧붙이세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강단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요 중요한 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 성경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였을 때 하는 기도의 시작이 저는 통성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도 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불을 지지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나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름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 이후 120문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 예루살렘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방에 일어나는 방원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우리 지방에서 살던 그런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의 모든 부분이 결정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지시고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요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보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언제 주시나 하나님이 경주의 축복을 많이 주셔야 내가 전도와 성교를 할 텐데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럼 유명해져야겠네 내가 슈퍼스타가 돼야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은혜의 능력입니다 죄도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도 능력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은요 전 인류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해도요 우리가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다 우리나라가 졌다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왜냐면요 국가대표거든요 국가대표가 지면요 그 누가 나가도 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요 우리 인류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실패했다 전 인류가 실패했어요 이 엄청난 창세기 3장의 재앙이 한 사람의 실수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킨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적당히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유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생과 가정이 박살났다 칼로 사람을 찌른다 뭔가 씌인 거군요 귀신 씌인 거 맞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정말 험악한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 도박 약물 중독 이거를 사람들이 적당히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사망의 건설에 가둬놓는 그런 악한 능력입니다 왜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룹니까 기분 나쁘게 그 이유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요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가죽옷만 딱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희생시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복음설교입니다 창세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설교하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인간의 죄의 수치는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가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 몸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이는 단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없이 공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지옥의 권세를 끌고 가게 하는 사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으로 감격하는 셈입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게 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의롭다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사도바오론 로마서 10장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기도 따라하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가 주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말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시죠?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한마디로 부활이죠 우리는 365일 예수 그리스의 이 부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 나는 부활은 별로 안 믿어져 나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잘 모르겠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보지도 않았는데 아 이 말씀으로 말미야마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나는 믿어진다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감격하는 인생으로 인도화에 갈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 질문을 대답을 하거든요 그 질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으로 말미야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분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셔서 즐거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즐거워요 그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송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모든 곡식과 모든 고기 양과 외양간에 소 다 적군이 잡아갔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자기를 쳐다보는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요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나는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기득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잃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시절입니다 교인들의 3분의 1은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요 듣는 건 잘해요 아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은혜 자리에서 기록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트도 많이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색한 게 뭐냐 선포하는 신앙이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더러운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요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 선포하는 이 선포 신앙을 너무나 어색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시대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뭐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났어요 왜? 구약에는 예수 이름을 아직 주시지 않았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근데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야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기도하죠? 처음으로 선포기도를 사용합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 문제로 힘든 집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길을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잡고 있고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흑암을 박수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육체가 병들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계십니까 의사는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유 그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대행전 3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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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